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늦었죠? 댓글 컨텐츠 치고 영상 제목 돈 빌어달라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본 적 없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습니까? 빌려주고 못 받은 적 있나요? 못 받은 적 많을걸? 아니면 돈을 빌린 적 있습니까? 저는 모르겠어요. 웬만하면 살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릴만한 어떤 껀덕지를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못 산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. 웬만큼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돈이 없을 수 없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 할 그런 부탁할 간성이 없습니다.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달라 하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. 제 기억에. 전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은 없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. 물론 주변에 돈 부탁이 오면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돈 부탁 한번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아 그래? 어쩔 수 없지.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계속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든요. 이게 난감하거든요. 관계가 있으니까. 체면이 있다 보니까. 한국 사람들이 관계 체면에 또 굉장히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빌려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빌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그런데 못 받아. 못 받아요. 더욱이 요즘 같은 데는 더 못 받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. 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니까 돈을 빌리는데 생각해봐. 지금 돈 벌기 힘들잖아. 그런데 어떻게 갚아요.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.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갈 정도면 어떤 거냐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. 대부분. 베드산드린 그렇죠? 이미 주변 지인들까지 손을 뻗칠 정도면 이 사람은 지금 금기간도 그렇고 웬만한 땐 다 빌린 거야. 그러니까 나한테만 지금 이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있어요. 그런 경우 허다해.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지인돈을 갚는 게 아니라 가장 급한 데부터 갚아요. 금융기간 아니면 사채 이런 것부터 갚습니다. 그러면 지인한테 빌린 거는 맨 마지막이 됩니다.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인한테 돈을 빌린 건 까먹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돈을 빌려줬는데 이기가 없어. 분명히 자기가 갚는다고 했어요. 항상 그렇게 해야죠. 꼭 갚을게. 설마 내동 떼 먹겠냐. 이런 말을 꼭 붙이죠. 떼먹죠. 잘 떼먹습니다. 약속한 시간 안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. 그렇죠. 연락이 없죠. 여러분 한 번 생각해봐.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거 본 적 있습니까?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절대 다 씁니다. 그래서 뭐 갚겠지 뭐 얘랑 나랑 관계가 있는데 설마 내돈을 떼먹기야 하겠어. 무슨 사정이 있을까? 바빠서 연락이 안 왔을까? 이러다가 한 며칠 지나니까 뭐야 이 자식 혹시 내돈 떼먹는 거 아니야? 일부러 전화 안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전화를 해요.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안 갚냐? 그러면 있잖아요. 이제 돈 빌려간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너 그저께 돈 빌려간 거 있잖아 언제? 이 자식 기억 못하는 척 하네 야 저 저번 주 일요일 날 너 나한테 50만 원 안 빌려갔어? 50만 원 빌려가서 다음 주 안에 갚는다 분명히 얘기했어.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야? 그렇게 얘기하면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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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빠가 까먹고 있었다. 어 그래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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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떡하지? 나 지금 수준이 가진 게 없어가지고 당장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. 허파 디비죠. 아니 오히려 돈 빌려간 쪽이 좀 차분합니다. 이게 돈 빌려진 쪽은 막 이 돈 못 받아서 막 감정이 막 상해 있는데 돈을 빌려간 쪽이 채평이야 그래서 못 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이게 사람 뒤비지게 하죠.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. 지인들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은요.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오르세려 일관하면 그냥 넘어가겠지. 이런 느낌이야.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요. 정말로 여러분 돈 앞에서 인간한 게 아무 쓸모 없습니다. 진짜로 살아본 느낌인데 생각보다 이 돈 관계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진짜로 돈 부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돈 빌려하려고 부탁을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. 정리를 든 사람이에요. 정리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자가 없는 사람이야.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뭔가 플러스적 용이 준다?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.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갚는다? 뭔가 다른 쪽을 베푼다? 본 적 있어요? 경험한 적 있습니까? 저부터 얘기할까요? 저 한 번도 없어요. 여러분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. 여러분도 없죠? 그 말은 뭐냐? 이 사람은 일생일 때 내 옆에 있어봐야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.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지.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내 돈 떼먹고 마음 고생시키는 사람인데 여러분 같으면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? 그래도 기존에 알고 지낸 정이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생각하는데 끊어야 됩니다. 진짜로. 앞으로 여러분이 냉정해져야 돼. 돈 앞에서 냉정해져야 돼. 돈 앞에서는 여러분 친구고 애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. 진짜로. 가족도 필요 없어.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. 경기가 안 좋으면 호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이 말 생겨. 자기 수로 이제 좀 못 먹고 사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이 말 생깁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 그래.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주변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. 오히려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돈 얘기를 애초에 안 꺼내요. 왜냐면 돈 관리 잘하니까 꼭 평소에 돈 관리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흥청망청 몰쓰기 돈 쓰고 그러다 돈이 없으니까 만만하게 나니까 연락이 오는 겁니다. 근데 참 빌려줘도 괜찮은 금액이라는 게 참 웃겨. 왜냐하면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뭐 그런 경우가 있어.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. 친구끼리면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줘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. 여러분 말이 그렇지. 진짜.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.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친구는 그냥 도와줘라.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은 그렇게 하거든. 당사자 입장에 그렇게 못한다 이게. 당사자 입장이면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냥 그 돈 줘버리고 나중에 네가 또 돈 받으면 되잖아. 일단 벙어리 드시고요. 10분. 주변 누룩. 아무튼 여러분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. 내 돈 잘 시켜야 돼. 지금 시기에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20대 때 어떤 아는 사람이 술 먹다 곤란해져서 전화가 왔더라. 돈 10만원이 없어 주점 주인이랑 싸움도 하고 해서 내 돈도 없어서 아는 친구랑 통화하며 그 친구가 주점 주인한테 갚았는데 그 뒤로 그 아는 사람이 내 전화 안 받고 생감. 다시는 돈 가지고 사람 믿음 믿을 마음이 안 생기더라. 난 당연히 내 친구한테 돈 돌려줬지. 돈 빌려주는 순간 둘 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다. 신세 지고 내가 돈 부탁을 한다 이런 걸 안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안 주고 안 받는 스타일이거든. 아니 저는 줄 건 주더라도 금전적으로 뭔가 이런 부탁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애초에 그런 거 좀 싫어해. 꼭 보면 돈 오는 사람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할까? 좀 그렇지 않습니까? 꼭 돈 오는 사람들이 술은 자주 먹더라. 이상하게 주병은 다 있어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이상하게 이런 돈 없는 사람들 돈 빌려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다 술 유흥은 정말 좋아해. 그러니까 돈이 없지. 돈 없으면 마시지 말았어야지 진짜. 맞아요. 할 건 다 합니다. 참 웃긴 게 속 디비진 게 뭐냐. 나는 이 돈 모으려고 정말 안 써가면서 정말 뭐 어떤 유혹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알뜰히 모았는데 누구는 이 돈을 빌려가 놓고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. 여러분 생각해봐. 이래도 여러분 돈 빌려줄까? 이래도? 돈 빌려갈 때는 야 제발 한번 빌려주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하다가 돈 자기한테 넣으면 아싸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. 미안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. 술도 마시고 놀아도 다니고 다 할 거다. 이 돈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못 받을지도 몰라. 야 돈 10만 원이 없다고요. 어떻게 살아야 돈 10만 원이 없냐? 어떻게 살아야? 이거 참 부끄러운 거 여러분. 남자로서. 내가 전 재산 10만 원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린 거야 여러분. 어떻게 살아야 10만 원도 없는 거야. 1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잘도 열심히 살았겠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 있잖아요. 이런 거 정말 중요해. 왜 이렇게 돈에 관대한 거야? 대한민국 사람은? 대한민국 사람은 왜 이렇게 돈에 관대해요? 왜 이렇게 믿음을 쉽게 줍니까?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배반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. 여러분 우리나라가 취정범죄가 저런 거 맞어요. 취정범죄. 취정범죄가 뭐냐 하면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. 사람을 통수치는 거야.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거예요. 배신하는 거. 우리나라 살인범죄 대부분이 취정범죄입니다. 알고 계십니까? 그놈의 정 때문에. 돈관계 때문에. 실제로 이런 일이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. 근데도 아는 사람이 빌려줘야 된다. 이런 생각하십니까? 진짜 이런 거 못해. 얼빠한 것 같아. 대한민국 사람들이. 진짜 얼빠한 것 같아요. 가방끝만 길고. 세상을 사는 지혜나 경험치. 법칙 같은 건 그냥 무시하나 봐. 여러분 있잖아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잖아. 그놈의 알량한 정 따위는요. 살아가는 데 도움 안 돼. 정도 있잖아요. 다 좋은 게 아니야. 좋은 정 있고 나쁜 정 있습니다. 나쁜 정은 가위로 싹도 잘라내야 돼. 이렇게 도미를 하려고 하는 건 나쁜 정이에요. 나쁜 정. 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. 오래 알고 지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입장에 사주경계 확실하게 하고요. 앞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은 거야. 돈이 아쉬운 사람이 어떡하겠어요.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 부탁하겠지. 그런 경우 많이 생겨요. 그럴 때 의연하게 대처하란 말이에요. 여러분. 돈 빌려다 간 사람은 없어도 된 사람이에요. 내 인생에.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까.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. 여자분들 주변에 뭐 언니나 지인들 있잖아요. 돈 빌려다 하려고 하잖아. 없어도 된 사람이야.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돈 빌려다 하려고 하잖아.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 빌려다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 친구로도 필요도 없고 애인으로도 필요도 없습니다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찾으시고 여러분 버는 돈 관리 잘하세요.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나락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. 아시겠죠?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